그런데 어제 저희가 지금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김여사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만 나온 건 아니죠. 사실 야당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그중에 하나가 인적 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볼까요. 다음 기사 인재불색 중 김여사 라인 조치엔 원칙론 고수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사실 옛날 같으면 국정 쇄신이나 어떤 국면 전환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신문 일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잖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인재를 발굴 물색하고 검증을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인적 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저 말썽을 피우고 하면은 그거는 아예 딱 개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네, 지금 얘기를 들으셨죠? 일단 김건희 라인 이런 얘기는 부정적으로 들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윤은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8명에 대해서 실명과 함께 이거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라인이라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일단 인적 쇄신을 하는 거고 그럼 국정 개편도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참모진, 실무진이라고 윤 대통령은 표현을 했죠. 실무진에 대해서는 엉뚱한 일하고 말썽을 표현한 건 다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윤영열 대표님,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거는 김 여사 주변의 어떤 참모진에 대한 인적 쇄신을 얘기를 한 건데 윤 대통령은 지금 인재를 물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각은 곧 하긴 할 겁니다. 사람이 마련이 되면. 근데 두 번째로 실무진에 대해서는 그건 좀 문제 있으면 내가 알아보고 할게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안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완곡한 거절이라고 봐야죠. 완곡한 거절이다.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그중에서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 특히 김건희 라인들 8명 이름까지 들어서 쇄신해라. 그리고 내각 개편도 물론 있어요. 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고 봐야죠.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지금 인재풀 물색 중 이거는 내각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각에 관해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일면 톱으로 빵 나게 이렇게 안 하고 신중하게 좋은 사람들을 고르겠다. 그것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또 예산안 심의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나 돼야지 내년 1월에 트럼프 취임하니까 그때쯤 돼서 내각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는 아예 일축을 해버렸죠. 김건희 라인이 어디 있냐. 자꾸 유언비하고 가짜뉴스를 터뜨리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명태균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김대남 선임 행정관, 전 선임 행정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남동 라인 몇 명이 권력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 위기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데 그렇잖아요. 모든 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지지율 19%의 출발점이 김건희 여사 라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라버렸죠. 그래서 저는 어제 기자회견, 국정 기자회견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서 저는 탄핵의 동력을 조금 죽인 측면이 있어요.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반등하라든지 19%인데 최소한 대통령실 하려면 30%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오르기는 한계가 있다. 어제 핵심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국민이 원하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대표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진솔에게 얘기했었던 부분은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들이 아직도 이만큼의 의혹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과 여론이 형성이 될지가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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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